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너무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다 하여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말자 약간은 보수적으로 혹은 보수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 현금화까지는 아니라도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진 않더라도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시리얼 리스크도 다시 불거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도 오늘까지 4월 연속 밀리고 있어 분위기가 약간은 조정 분위기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중시 마감부터 살펴볼텐데 노동절 하루 쉬었죠? 9월 첫 거래일 상승세로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다우는 0.1% 오르는데 그쳤고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0.6% 정도, S&P500이 0.4%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분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우지수가 장 초반 한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5,000선 회복하는 줄 알았죠? 14,800선 중반까지 갔었었는데 심지어 하락 전환한 포인트도 나왔었고요. 막판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0.1% 정도는 오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장 초반에 일단 좋을 수 있었는가? 그것부터 얘기를 좀 차례차례 풀어가 보면요. 지표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통을 아주 잘 받았죠. 중국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역시 좋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2011년 6월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이른바 G3 국가의 경기 확장 국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국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8월달 지표를 보니까요. 전활보다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치가 별로 기대가 높지 않았었는데 전활보다 훨씬 좋았고요. 2년 2개월 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달 미국의 건설 지출 또한 전월 대비 0.6% 정도 늘어나면서 건설 지출도 감소를 예상했었거든요. 이것 역시 4년 2개월 내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 치고 미국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 뭔가 악재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시리아 악재가 제일 부각됐는데요. 미국 의회 지도부에서 특별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우리가 지지를 표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의회 승인 없이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는 9월 9일 날 개회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리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서방에서 우리 내전에 개입할 경우에는 중동대 대서방국 이런 식으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또 오르장을 놓고 있는데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군사 개입안이 아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시리아 사태 다시 한번 곧 전쟁이 발발할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국제 유가와 금가격도 꿈틀했는데요. 차트 보시죠. 금가격이요. 다시 한번 1%대 반등하면서 온수당 1,400불 되찾아갔고요. 이어서 WTI 기준 유가당권 보시겠는데 역시 110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소름 보였었다가 약간 눌리고 다시 8불 정도 5일선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기 이전에 유럽 증시 보고 또 그와 관련된 FMC 관련된 뉴스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FMC 뉴스들 먼저 챙겨보면요. 한국은행 김종수 총재가 9월달 FMC를 통해서 미국의 양쪽 완화 규모 축소, 즉 테이퍼링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은행 총재 전망이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 9월에 FMC에서 테이퍼링, 즉 양쪽 하나 자산 매퓨물을 줄이는 것이 시작되는가? 요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포스트 버넨키, 차기 연준 의장에 누가 오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될 텐데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한 10월 정도에는 확실한 라인이 윤곽이 잡힐 텐데요. 현재 지금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또 하나의 축인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 당선되면 CNBC 보도입니다. 신흥국으로서는 우리는 신흥국에 속해 있는데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서머스가 당선되면 신흥국은 불리하다. 왜냐? 답은 간단합니다.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양쪽 완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딩국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간이 나올 때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유럽 전시 마감 보시죠. 하지만 유럽은 하락했군요. 독일이 0.7%, 프랑스가 0.8%, 영국도 0.6% 가까이 내렸었는데요. 사실 1포 가까이 내릴 뻔했다가 이것도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인 겁니다. 유럽은 시리아학재 속에 하락했고 미국은 그나마 두 가지 지표가 아주 든든하게 받쳐준 덕에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들기였다. 정리되시죠?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니케이가 어제 놀랍게도 2.99% 급등을 했었어요. 이제 사실 니케이가 14,000 회복을 노리면서 13,980선, 78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은 조금 버거운 모양새입니다.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일단은 지진 발생했다고 그러죠. 잠시 후 지진 테마도 불고 있는데 좀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투자 심리가 지진 발생하면서 그것도 동표 인근이라고 그래요. 강진이라고 하는데 약간 흔들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우리로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엔달화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약 한 한 달여 만에 99엔대 사실상 100엔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제 이미 일본 유시가 그렇게 급등했었던 데는 엔달화 환율이 99.4엔대까지 진입했던 그 영향권이 있고요. 분명히 오늘 또 추가적인 에너 약세가 진행되면서 99.8엔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니케이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 있는데 이제 BOJ회 결과가 또 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 상위종합지수 보시죠. 중국 상위종합지수는요. 오늘 역시 소폭 좀 밀립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장에서 뒷심을 발휘했거든요. 1%가량 올랐었고 2100선을 회복했었는데 오늘 2122선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8월달 제조업지수가 좋았었고 제조업지수도 두 군데에서 발표하죠. 중국의 국가, 통계국가, HSBC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비중은 작지만 비제조업 다시 말해 서비스업지수도 8월달에 역시 좋게 나오는 모습 때문에 중국의 향후 경기 전망을 좋게 하는 그런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OECD였습니다. OECD가요. 중국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 경제 하반기에는 8%대까지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8%대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오바 정책이라고 이제 슬슬 기억나십니까? 중국이 이제 사수하고자 하는 연평균 성장률 8%대가 다시 한 번 하반기쯤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OECD가 상당히 장밋빛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중국이 지수적으로도 좋아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20선을 허용하고 맙니다. 사실은 1920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20선을 깬 적은 없습니다. 본본 보시죠. 코스피가 당 초반 한때 1921.9까지 사실상 거의 1922선까지 1920선을 위협했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낙폭을 조금 줄입니다. 줄입니다. 줄입니다 해서 1930까지 바로 직전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이 오늘 그나마 고점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니까 잘 건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이미 40선 터치하고 약간 빠졌었는데 오늘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매도 어머? 외국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잘못된 거 아니죠. 구거래 만에 지금 현물 쪽은 매도로 틀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선물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기관은 일단 매수. 개인이 삽니다. 오래간만이죠. 개는 패날 팔고 외국인은 한 8거래 연속 사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엇갈린 매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잠깐 보시겠는데요. 외국인이 일단 8거래 만에 현물을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는 오전장 거의 다 흘러가는데 100억도 안 되죠. 거의 안 파는 거고 잠깐 오늘 사는 것을 좀 쥐고 있다. 대신에 뭐에 집중하죠? 선물 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별로 보시면요. 선물 쪽은 이미 연속적인 거의 매수가 8월 30일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주 타이밍도 오묘하게 많이 청계약 매도한 이후에 거의 선물 쪽에서는 연속적인 매도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는 수폭발지만 이거 오후창에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어떤 모습일지 어제 사실 반락하는 줄 알았는데 겨우 빨간불을 지켰던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오늘 526.0이 어제 종가보다 0.1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하네요. 이러다가 하락전환될 수 있겠냐고요. 아까 이미 하락전환됐다가 올라온 거예요. 코스닥이 이때 하락전환 저희 시작하기 이전에 한 30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락전환 했다가 지금 약간 올라왔는데 0.1포인트만 빠지면 지저리 걸음, 0.2포인트 빠지면 다시 하락전환. 코스닥은 불안불안하죠. 코스닥은 오늘 525, 6, 7 이 정도에서 상당히 좁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는 많진 않죠. 외국인이 기껏해야 50억, 기관이 기껏해야 100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이 역시 많이 삽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개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에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 정도 빠졌으면 배팅을 들어가 볼까 하고 있고 코스닥은 원래부터 코스닥아 반등해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러브콜을 외치고 있는 그런 개인의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일단 1,100원. 아이고, 이 일자 중간에 두 번째 일자가 얼마나 반가운지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죠. 오늘 사실은 훨씬 더 여유있게 개법 출발했었다가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의 원인은 분명하죠. 시리아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의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날라 자산 쪽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급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반대매매도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요. 자, 잠깐 분봉상 원달러 환율 차트 보시면요. 오늘 한 4원 이상 개법 출발하면서 1,102원이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상승폭이 줄었다가 다시금 그 원위치로 갔습니다만 다시 상승폭이 줄어서 지금은 1,100원대 딱 회복하는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고용 지표가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1,100원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전에 시리아 사태가 터지면서 1,100원 선을 일단은 챙겨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진짜 공습을 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율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빈 스토리는 뭐가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유가입니다. 2008년에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안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가가 한 번 급등했었거든요. 그때 뉴욕 증시가 급락했었고 그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었는데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로 미국이 진짜 시리아를 공습했을 때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1%대 하락하는 줄 알았는데 낙폭을 다소 줄여주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차트 좀 열어보겠습니다. 곧바로요. 삼성전자가요. 제가 며칠 전에 자막을 그렇게 전문가의 말을 이용해서 적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선이다. 얼마가 135만 원이. 생명선이 지금 깨졌죠. 어제 이미 깨졌고 오늘도 추가 하락. 하지만 낙폭은 1%대 안쪽으로 다행스럽게도 묶어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 번 박스권으로 회귀해요. 이렇게 해서 뚫고 이렇게 140만 원 코스로 가지 않고 물론 계속 올라가는 줄가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막고 떨어지면서 다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처럼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해갔죠. 결국 구글에서 모토롤러를 인수했을 때처럼 시너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 노키아 자체가 시장 MS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키아를 인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체의 OS를 끼워 팔려고 하는 게 나름대로 MS의 전략인데 그게 쉬울까?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잘 됐다 잘 됐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수하는 거다 이런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어떤 합종 연행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빠지고 있네요. 참고로 어제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다행히도 들어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주가 탄력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 동시 만길입니다. 선물 없던 동시 만길을 맞아서 삼성전자가 다시 휘둘리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각 총액 상위 좀 보시면요. 북문 파업 계속해서 진행 중인 현대차는 지금 노사하고 계속 협상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이제 판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했었고요. 현대차는 오늘 그래도 오래간만에 빨간불로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선정하는 듯 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듯 했지만 오늘은 일단은 부합세를 지키고 있고요. LG화학에도 조용하게 30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 중반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조조차 신한지주 그 밖의 좀 빠른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단하금융지주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 신한지주도 오늘 1%대 상승해주고요. 삼성생명이 많이 빠집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추가 상승하는데 삼성생명 나왔으니 삼성생명 얘기해보겠습니다. 잠깐 LG디스플레이 언급만 좀 드리면요. 하이닉스는 오늘 조용하고 삼성긍가 좀 빠지는데 LG디스플레이가 한 2%대 정도 약수를 띄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이미 나왔죠. 오늘 조회 공시에 대한 답을 오늘 아침에 했었던 CJ제일재당. 다름 아니라 삼성생명 지분 300만주를 일단 전량 처분하겠다. 시간 외에 대량 매매 블록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6일이고요.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그 물량이 6일까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조금 차트를 열어 보여드리죠. CJ제일재당은 지금 재무구조 개성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삼성생명은 잠깐 보시면 오늘 일단 개파락을 동반했었고요. 사실 삼성생명은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10만원대에 오면 언제나 올라가고 11만원대 삼성생명의 잊을 수 없는 공모가에서는 언제나 밀렸던 그런 주가입니다. 이번에 뚫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고요. 사실상 박스 하단에 10만원까지 지금 약간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대 10만 500원까지 500원 차이로 겨우 10만원을 지켜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처분 예정인 6일까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나왔고 만약에 굳이 삼성생명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0만원 언더, 10만원 아래쪽에서 한번 신규 접근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CJ제일재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성 기대감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 하는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하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CJ에서 대한통원을 인수할 때 돈이 좀 현금이 모자라가지고 자회사인 CJ제일재당에서 저희도 쓰세요 하면서 현금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최근에 키우고 있는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 현금이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을 지금 매각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요. 자 이번에는요. 호텔실라도 잠깐 언급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다 CJ 관련, 삼성 관련 이런 종목들인데 호텔실라가 아까 처음으로 7자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정 처음으로 7만원을 장중에 한번 뚫었었는데 지금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텔실라 괜찮죠. 이제 중국에서 춘절 그러니까 중추절이죠. 우리로 치면 추석 때 아마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고 호텔실라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고 또 면제점에서 물건 사면 호텔실라 실적도 좋아지겠고 무엇보다 서울, 중국에 있는 호텔실라가 리노베이션 통해서 실적 개성이 또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호텔실라 오늘 장중 7만원 돌파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어서 시리아 사태 관련해서 들썩어낸 종목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값이 이렇게 4월일 만에 반등하면서 고려아연이 다시 한번 뜨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 안 오르네요. 오늘 고려아연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34만원대 정도는 매물대 감안해서 한번 끊자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런 분위기라면 홀딩이 가능하겠다. 전략을 수정하시는 전문가가 계셔서 준비를 했고요. 애강림 혜택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장중 한때 10% 정도나 급등한 바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 가운데 오늘 방산지도 같이 뜹니다. 시리아 사태하고 우리 방산주하고는 실적 측면에서 상관없어요라고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한번 들썩였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테마주는 이렇게 같이 그냥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페코가 두 자릿수 때 상승 빅텍도 이제 다시 두 자릿수 때 상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하나는요. 오늘 재미있는 게 석유 도매주 석유 유통주가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른다라는 분석 속에 석유 유통주까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죠. 방산주 만만치 않게 흥구 석유와 중앙 에너비스는 두 자릿수 상승 사실 흥구 석유는 지금 상한가까지 가격 젠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계 석유 한번 보시죠. 최근에 지표가 또 좋아지면서 돌아가면서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데 그 중심에 두산 그룹주가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주에서 두산이 오늘 소폭 오르지만요. 두산 엔진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3% 추가 상승합니다. 두산 엔진은 어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산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조해서 두산 주로도 같이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두산 엔진 좋고 두산 인프라 코어 두산 중공업 좀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차트를 열어보시고요. 수급 보실 수 있으면 수급을 봐주십시오.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들어가면서 아주 빠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 진성 T1C 그리고 동양기전 캐터플라 모멘텀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까지 동양기전 보세요. 가파르게 추가 상승이 기계 섹터에서도 수납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과 건설 조금 더 보죠.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의미는 추가 반등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중공업이 일단 첫 번째 종목인데요. 전고점을 좀 뛰어넘고 있죠. 삼성 중공업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을 뛰어넘어 오늘 드디어 4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이 상당히 좀 차근차근 올라갔다면 삼성 중공업은 눌림목 이후에 빠른 전고점 돌파 그리고 오늘 4만 원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컨테이너선 세척을 수지했다라는 소식. 어제 이미 5%대 급등했는데 어머 오늘 추가로 상승하네요. 그럼 전고점 14만 5천 원은 삼성 중공업 분위기라면 확실히 뚫어주겠죠. 수지 소식이 계속 낭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도 같이 좀 엮어봤는데 GS건설이 벌써 5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이 4% 정도 급등을 했고요. 대구건설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지금 하락대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2,200억 정도 재개발 수주 따냈다라고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압수수색 악재 속에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대림산업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또한 2%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대림산업도 이제 슬슬 10만 원 주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SX 펜오션과 SX 그룹주 오늘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펜오션 정도만 사는 피인 줄 기대감 때문에 나 홀로 오르는 반면에 나머지 SX 지주회사와 종목들은 조금 부진하죠.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SX 지금 강덕수 회장, SX 조선행의 대표 이사직도 맡고 계신데 이런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놔라라고 채권단 쪽에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 채권단 간에 약간의 이견이 조금 마찰이 빚어지면서 SX 그룹주는 아머지 종목은 펜오션 빼고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정리한 것 공유하죠. 자, 먼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었어요. 왜냐? 배임 횡령 혐의가 발생했었거든요. 하지만 적격성 심사에서 실제 심사에서 일단 제외 더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한번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상한가 안착은 안타깝게도 못하고 10%대 정도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 정도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지? 어디지? 어딥니까? 2차 정지 테마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 예, 그렇죠? 기억하실 건데. 오늘 CB 발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200억 정도 규모였는데 단기 차입 규모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다. 라고 하면서 코스모 신소재의 소폭이지만 밀리고요. 메디포스트는 자사주 한 2만 주 정도 매입하고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특징도 더 보여드리죠. 아, 파트론이 오늘까지 밀려요. 사실 김선윤 대표님도 차트 민주 시간에 빠르게 손절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었었는데 파트론은 어제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1위, 각각 매도 1위였습니다. 양매도도 심각한 양매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파트론 다시 한번 조금 저점을 찍으려 하는, 아직까지 전저점은 안겠습니다. 어쨌거나 수급이 다시 꼬이고 있고요. 네페스도 잠깐 차트 좀 열어 보여드리겠는데, 네페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을 모색했지만 다시 좀 꺾이는 모습, 왜냐하면 3분기 터치패널 사업 쪽에서 또 한 번 적자가 계속 날 거다. 3분기도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죠. 네, 이번에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이요. 신작 게임 2개를 내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1위 했다라고요. 바닷건에 있는 게임빌이 오늘 꿈틀을 하면서 장중한대 5%대 상승을 보여주기도 한 이유고요. SM은 오늘 약간 눌립니다만, SM은요. 오늘 새로운 그룹이죠. 엑소의 정규 일지팔매, 앨범 판매량이 76만장도 넘어섰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SM은요. 하지만 참고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반기에 좋아지지만, 어제까지 빠르게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가, 아니죠. 엊그제까지 어제 다시 기관이 살짝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 약간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약간은 좀 떨어지면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주 천천히, 비싸지 않게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KG 이니세스 준비한 이유는요. KG 이니세스 잠깐 볼까요? 이제만 하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전제결제준대, 우와, 이거 거의 신고가 그룹이네. 그렇습니다. KG 이니세스가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래도 좀 실렸었고, 5%대 급등했었는데,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2%돌리지만 신고가에서 자연스러운 차익실현매물, 밑골이 달린 부분에서 은봉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소화 과정이 있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한 종목만 더 보면은, KG 바텍입니다. 어, 이 종목도 거의 신고가에 한 3만원대 정도 종목이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내 외장제 만드는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요. 전문가들이 3만 1천원까지 간다고, 목표가도 많이 부르셨던 복수 추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기관이 KG 바텍을 가장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KG, 이니시스를 가장 많이 사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닭고기 가격이 오른다 해서 할인 홀딩스 또 할인 많이 오르고 있고요. 참고로 한 가지 지진 테마도 불고 있다는 거, 일본에서 7.6, 6.7인가요? 암튼 강진이 발생했어요. 오늘 지진 테마도 불고 있는데, 상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없고, 상승폭이 빠르게 나왔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잠깐 시장 툭 드리기 위해서 코스피 차트 열어보죠. 빡곤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40선에서 막혔고, 30선 안착 정도를 지금 다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저 역시 그 얘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센 구간, 거의 상단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 현물도 많이 팔지 않는다는 거, 판다 해도 앞서서 급하게 많이 샀었죠. 외국인들의 사자는 그래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민감주가 좋다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조선, 일부 건설, 기계까지, 화학도는 왜 LG화학도도 괜찮고, 이거 언제 사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적극적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스케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후반에 고용지표가 나올 거고, 적어도 전문가들은 고용지표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병독점이 있게 놓여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것을 이미 달력상으로 예고하고 있잖아요. 고용지표 일단 보고 경기민감주를 언제 살 건지 판단하시고요. 지금은 빠르게 액션 취하실 필요가 이번 주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구체적으로 매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수대로는 1,900선대 초반 정도, 더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고용지표 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될 텐데, 동시만기 보통 이전에 포지션은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 초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 초반 적절한 지수돼서 고용지표 보시고 난 다음에, 경기민감주를 양봉이 아닌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애플이 오는 10일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와 소니 등도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릴 행사에 언론들을 초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청장에는 녹색과 파란색, 보라색 등의 작은 원들이 여러 개 있고, 가운데 애플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작은 원들 밑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하루를 밝게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5의 후속 모델인 차세대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행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아이폰과 함께 저가형 아이폰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독일 행사에서 새로운 스마트폰과 함께 손목시계형 스마트폰인 갤럭시기어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에 떨어진 것입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각이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4월과 5월에 평가된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 평가기준으로 2004년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추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 내 순위도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6.3%로 세계 57위였지만 2011년 3.6%로 102위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2%까지 떨어져 2년 사이 60개 단위나 내려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은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평가를 보면 이번 FOMC에서 사전기조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과거엔 9월에 축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연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자리했다며 실물경제의 주축은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값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0대 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값 몰아주기 규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 7.9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일값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를 총수일과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시행령을 입범기고 기도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액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광고 상품 가격을 대폭 내리고 기간정액제 광고 상품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담당하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다음달 1일부터 프리미엄 확인 매물광고를 포함해 전체 매물광고 상품의 가격을 50%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5월 서비스 개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SO1이 경기도 수원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보조기구 전달식을 열고 장애학생 78명에게 1억원 상당의 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습니다. SO1은 이 학생들에게 전동 높낮이 조절책상, 휴대용 전자독서 확대기 등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LS산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공항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설비인 수변전 및 전력집중 원격담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70억원 규모로 2017년 9월까지 154kV의 공항 주변전소와 중간 배전시설의 수변전 설비와 전력집중 원격담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9월 4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